길 잘하긴 했는데 와우 미쳤다 미쳤어 누누밖에 못하는데 킨드 나와서 어쩔 수가 없네 보통 그럼 다찌가 맞지 않니? 앨리스야? 무슨 소리니? 다찌하라고 칼들고 협박하는 것 같은데? 응 아네 아니 이러면 팀원 사기만 떨어지잖아 시작부터 느낌이 좀 불안한데요 기미난 발놀림 아리 너도 설마 스태틱이니? 너도 나도 스태틱 가는구나 도파 피셜로다가 여기 있으면 이제 양쪽에서 포위될 일이 없다 그죠? 상대도 저희 팀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미니언들이 삼성주였습니다 넥 삼 기미난 발놀림 아리 얼마나 강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 원래 빠졌네 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 자식아 따끔하지? 가보려 굉장히 좋았다 근데 좀 도박성이긴 했다 그죠? 안 맞았으면 내가 죽는건데 돈이 좋았네 결국 살아남은 나의 승리네 하하 그거요 W 탔을 때 들교환을 좀 합친다 이런거는 이런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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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죠 저기 가야겠는데 나도 어 가는 중이긴함 이속 받아주면서 이속 받아주면서 들어가세요 이런데에서 올거같은데 그죠? 아 이게 안맞아? 다비 W가 맞았으면 좀 더 좋았을텐데 그죠? 킹드한테 지목당했음 님들 어떡함? 밀고 도망을 가야될까? 이거는 밑에 쪽으로 오네 됐다 뭐 안되나? 좋아요 굉장히 깔끔했다 덕과하려고 왔으면 벌받아야지 킹드야 값을 치러야지 자 여기서 꿀팁 6렙 찍는걸 안보여준다음에 여기서 딱 아 아쉽다 대외려고죠 바텀 네이스 패틱을 사올까 님들? 생각되긴하는데 어 화이팅 죽은거 같긴해 제가 제가 제약골드네 아카니 제약골드네 아카니 어어 안좋 치아 뚫었어 치아 뚫었어 어 이거 먼저 아 이걸 이렇게 아깝다 내가 2킬 먹을 수 있었는데 초가 빗나가가지고 라카니 먹을 수 밖에 없었네 아 아깝다 들어오는데요 어 뭐 어떻게 안되나 안되겠다 그 드세요 드세요 흔드님 드세요 이게 안죽어? 대박 아니 이게 왜 안죽음? 근데 제약골드 털어내서 오히려 살짝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는거 아 미안해 너무 가벼운데 마음이? 그 이렇게 가벼우면 안되는데 하네이브만 딱 밀고 도망을 가야겠는데요 공 좀 채급은거 같긴 해 한명 어 다부지 않은데 기전을 절대 함부로 쓰지마 맛있다 아리 잡아주나? 사비오 근데 이득인듯 용 줬어도 이득이다 이 정도면 어? 어 내가 먹을 생각 없었는데 스태틱으로 자 카이사가 스태틱으로 밀어보려고 올 때 여기서 집까지 안할까 한번 끊었죠 선공 한번만 어 위험하네 두번 끊었다 어? 뭐야 아리님? 무슨 짓을 한 거죠? 나 뭐 킨드랑 같이 오는 줄 알았네 아 까비 선공 한번 킨드도 여기 왔네요 여기 탈포를 타죠 이거는 싸움 길어질 것 같은데 아우 시원해 자 여기 나 왜 이렇게 세냐? 어? 평타? 님들 서렌치 샘 끝났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기냐 안 깨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? 억대기를 너무 빨리 밀면 헤헤헤헤헤 어? 아 쟝스 가만히 먹으라 차라리 오케이 자이스 높으리요 아 네이스 으쯧 칠 한번 넣고 싸우 싸우 골잼이요 잭스는 우리가 잡을 그게 없는데 좀 크게 몰아야겠다 잡으려면 그죠? 포기 잭 어 잭 가볼까? 여기 2차 타워도 없는데 그죠? 스킬을 절대 먼저 쓰지마 어? 아 뭐요? 게임이 질 수가 없는데 진짜? 어? 이거 설마 스틸? 핸드레드 궁 쓸 것 같은데? 딱 봐도? 궁 쓰면서 강타 어 아 이 정도 핸디캡이 있어야 재밌지 그죠? 사실 이렇게 돼도 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 격타가 자는 중 그치 죽어요 야 얘들아 이거 어떻게 이기려고 세렌은 안치니 상대팀은 어 진짜 어떻게 이기게 해 대충 이런데 궁따 너무 대충 쌌다 허허허허허 야 이거 안 막아? 그럼 세렌은 왜 안치냐? 아 탔네요 아 쳤으면 인정이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터디 공격은 진짜 의외네 어 뭐야 이거 맞나? 아니 군들 이거 맞나요? 터디 공격은 진짜 의외네 아 좀 집중할걸? 위엘 너무 많나? 에라이 텔포 오 네이스 너 되나? 몇 킬이 나오는 거야? 1레벨에 사잉이나 밀까? 안 가도 될 듯이지? 나 안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 딴 데 보다가 죽어버림 어어? 뭔 일이요? 기랄리야 이런 느낌으로다가 어어? 님들 그러면 우리 게임 어떻게 해요? 흠 아 아 어 화이팅 나도 일단 걸어가긴 하고 있어 오오 바텀이 잘 해주는데요 그래도? 왼쪽 너무 왼쪽이었네? 너무 왼쪽이었네 와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딴 데 보다가 깜짝 넣어놨네 그쵸? 템살 타밍이 없다 이거는 참사기 전에 가야돼 나 템이 없음 뭐야 이거 어? 오히려 좋은데 이거는? 제약골도 오히려 좋아? 아니 나 진짜 몰랐네 니콜을 의식 안 하고 있으니까 좀 당하게 된다 그냥 집정력이 좀 떨어지기도 했나봐요 원래 계속 각을 곤도 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어? 크게 나쁘지 않다 어? 영혼까지 먹었네? 까비 나는 중이긴함 어? 괜찮은데? 여기 딱 고려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나 정비를 해야해 아니 이거 싸움 안좋은데 아무리 봐도? 오히려 좋아 와우 따 따 잡으래요? 잡자 이거 가버려 가버려 사보같은 녀석 방심했구나 대약골도 고맙다 대약골도 고맙다 어? 보여주나? 오 좋은데 이거는? 아까비 먹은건 나쁘지 않아? 아까비 아 미안합니다 교환 괜찮은데요? 아까비 이거 맞았으면 될만했는데 그죠? 표가 한방이 세가지고 지금 가보자 이거 할만한데? 시시기 시시기 사비 아 너무 아깝다 팩이 안맞아? 여기 가능 사비 어어? 뭐? 음 그건 안좋네 바로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죠? 어? 아 무리하긴 했는데 아깝다 아깝다 그 제디 맞아보니까 약한데? 님들? 궁딜 빼고는 뭐 없는거 같은데 그래도 W딜도 옛날에 너프를 한번 먹어가지고 오케이 표 조금씩 딜하자고 그죠? 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? 니코 너프좀 해라 진짜 어지럽네 말도 안되잖아 이거는 근데 제가 집중력이 최대였으면 아마 의식을 하긴 했을거에요 니코가 있다는거를 제가 지금 좀 벌을 많이 해가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집중력이 최대가 아닌 상태에서 집중력이 최대가 아닌 상태에서 집중력이 최대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만나니까 다 맞긴 했어 오케이 좋은데 좋아요 나 얼마 먹은거야 잠깐만 미쳤는데 갑자기 3억이 생겼습니다 나 부자야 디지럴 부자야 스태틱으로 다 막았네 이거를 귀환을 와 3천8백원 와 3천8백원 귀환 와 미쳤는디 어어 아 제리 노공 제리 탑이긴 해 얘들아 심지어 궁도 없어 좋았어 좋은데 오히려 좋은데 좋아요 제리 너가 죽였어 과연 여기에 제리가 있었다면 여기에 제리가 있었더라면 여기에 제리가 있었더라면 이 친구야 왜 탑을 온거니 3명 잡고 용까지 심지어 3명이죠 그러면 또 괜찮지 어 이거 니코 같은데 아니었구요 그냥 평범한 다리우스였구요 어 이게 아무도 안맞아 까비 수고하세요 어떡함 이거 어떡하나요 사인을 막아야되는데 이거는 그죠 괜찮은데 좋은데요 오히려 아 까비 신기한데 가는 중 완벽한 뒤태도 가는 중 자식아 가버려 끝낼만한가 어 절대 안돼 뭐 뜨나 이렇게 갑시다 지금은 니코가 미니언 맨 앞으로 와서 올거 같거든요 이번에 내가 미니언을 정리하자 그러면 이런거 또 봐봐 또 봐봐 와 너무 아깝다 카비 카비 오케이 마관신 가고 도핑을 합시다 길 잘하긴 했는데 와우 미쳤다 미쳤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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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데미지 뭐야 비전이동 미쳤는데 어? 와 큰일날 뻔 울지마 궁까지 헐 헐 헐 니코 온다 저거 아니 니코가 딱 보이냐 여기서 에이스 야 미드가자 미드가자 미드가면 끝날듯? 이거? 니코 없어가지고? 아니 제리 없어가지고? 와우 어어? 아니 어째서? 이런데 딱 가능? 와 너무 아깝다 이게 안돼? 어어? 너 왜 여깄니? 와 아깝이 어? 아 아 아깝이요 어? 아 아 아 막을만한가 이거? 상대 미드 달릴거 같은데? 딱 봐도? 미드 타워가 없어 우리 이거 어떡하냐? 아이..아이보니 백두어? 아 아 아이보니 백두어? 아이보니 백두어 미드 한타두 아이보니 백두어 데이지가 있다며? 어? 아이보니 아 아 아 아 다 비 수고하셨습니다.